오늘은 어제도 했었지만 아 어제가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서 어제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저번에 했었던 악마불 20만원 저격 오늘은 30만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30만원이 아니긴 한 27만원 정도 되죠 아무튼 그게 그거다 오늘 악마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조분은 오늘 15만원을 또 지르셨다 했는데 안팎이셔서 저한테 오늘 또 맡기시게 되었네요 자 우선 첫번째 미스터리 상점 리스트를 새로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한번에 나오진 않겠지 역시 역시 일단 여러분 한번에 나오진 않아요 3100개 남았구요 3100개 몇번이에요? 310번? 310번 돌릴 수 있는겁니까? 한번더 하! 하! 아이고 첫내입니다님 10개 감사드리구요 빨리하라고 알았으 근데 빨리하다보면 망해 얘들아 빨리하다보면 없어져버린다니까 이게 어느순간에 싹 없어져버려 200개밖에 안남아버려 한번더 한번더 자 일단은 희귀의상같은게 한번도 나오지 않았구요 현재 몇번 했죠 지금? 4번 했나요? 5번 미스터리 상점에서 캠빵 나왔어요 개 쌉소리지 꼬리지 마세연 살빔 환버 무제한 슈퍼스타 보드보 킹라이더 포텐샷공 91 럭셔리 우니 104원에 실버나이트 치파오 타이거 마스크 포샤니스타 명원 비옵시우사 삭제자 응 안떠 새로고침 자 계속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와 우니가 87원 우니 87원 블록에 너굴란 라이플 야 이거 너무 페이스가 좀 빠른거 같은데 형님도 안그럽니까? 페이스 좀 빠른거 같긴한데 일단 2500개까지는 좀 빠르게 한번 해보자 악볼 1500개 야 친초하지마 붕신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왜 친초하고있어 자꾸 이거 보이잖아 이거 니네 닉네임 보일라고 했냐냐 증리 17원 아 나 저렇게 증리 나오면 사고싶다 형님들 증리가 10 10코인에 나온대요 10코인에 나온대 증리가 근데 나는 본적이 없어 아 공감아 아이쉬 공감이수 29원 뭔가 좀 삘이 안좋겠는데 오늘 나오긴 할거야 형님들 30만원 했는데 안나오겠습니까? 5년자 생각이 있는데 자 185 야 같은 의상 다른 가격 75에 85 아 89 둘 다 안산다 슈발 나 쓰레기 의상같은 이라고 별 차이도 안나는데 자 증리 또 17원에 와 같은 패 다른 가격 101 101원에 83 보드복 보드복 괜찮은데 보드복 괜찮긴 한데 뭐 넘기자 그냥 보드복 있으려나? 내가 한번 보자 내가 이런건 안살코야 내가 봤을때 의상 다 있어가지고 설빔홍보 하트라이크 실버나이트 타이거 마스크 엘리스다 실버나이트 설명북 테러리스트 타머망 타머망 테러리스트 야 뭐야 벌방 파워팩 러블리 대상 타머망 플루피베어 타머망 타머망은 계속 나와 얘 뭐야 단골손님이야 메이드 89코인 75코인 허파레인저 무제한 야야야야야 침척하지마라 하 호이자 호이자 오 뭐야 아우 슈퍼 깜짝아 와 드디어 여러분 일단 희귀세트가 하나 나왔긴 했는데 별로죠 돌핀 스나이퍼 어 사지 않는거구요 새로 골침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1 잠깐 본주한테 좀 물어볼게요 아 지금 카톡을 안하는거 보니까 야 얘들아 희귀의상 두개 나왔다 형님들 이거 보세요 희귀의상이 아니라 한정판매의상이 두개가 한페이지에 동시에 나왔네요 뱀파이어의 펌킨잭슨 세트 오 이렇게 나오다니 야 펌킨잭슨 이거는 한정판매로 팔았었던건데 어 지금 이렇게 나오네 사자고? 이거 왜 사냐 한번 물어볼까 본주한테? 본주한테 물어볼게요 본주님한테 펌킨 사? 뱀파랑?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들어 형님들 이거 무슨 이거 머리카락이 미역같아요 잘 보시면은 이걸 왜 사냐 근데 넘겨야지 이건 내가 봤을때 산다고 안할거야 넘겨야돼 다음거에 악불 나옵니다 악불! 안나왔죠? 넘겼는데?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허헉 야 오늘 왜이러냐 아 얼마 안남은거같애 아 얘는 뭐야 자꾸 양민새끼가 아 이새끼 뭐야 찬이 이 새끼 뭔데 아니 이씨 아니 이씨 33,414위 새끼가 무슨 삭전을 뜻하고 있어 양민새끼야 니 친구랑 삭전 떠 이 병신새끼야 양민새끼가 무슨 자꾸 입 털고 있어 아니 골렉이 새끼가 지금 넘버넌한테 입 털고 있네 미친 양민새끼가 주제를 알아야지 골렉이 주제 아 무기체인저 야 올좀 빠르게 일단 템포 올좀 빠르게 여러분 10개는 바로 바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롬이천사 456가자 어제 여러분들 롬이천사 456 짱짱맨 이거 올리면 여러분들 좋게 뜬다는데 진짜 어제 진짜 악불 떴었거든요 와 러블리교사 55코인 타이거 마스크 패셔니스타 써봐보구 나 되거든 아 무조건 악굴만 본다 이 시기의상 다 필요 없어 다 악포만 보면 되요 악포만 봅니다 슈퍼팜 퍼펙트 야! 형님들! 부르토골드샤코? 야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얘 본주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야 부르토골 전부 재보소? 찌리네 잠깐만 아 이거 진초법을 좀 해야겠다 진초법 어딨냐 야 본주가 말을 안해 사 이거 이거 사 야 부굴 무죄 이건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부굴이 무죄가 없어 부굴 무죄 9일 남았어 그리고 이그라이 같은 경우는 19일 남았고 20일 남았고 야 이건 솔직히 사야되는 각이긴 하다 근데 근데 아직 답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와! 부르토골드 이런 것도 나오네요 존나 신기하네 형님들 이렇게 되면은 캡틴 시리즈 세트는 한번은 일단 보인적이 없거든요? 제가 오늘 캡틴 시리즈 세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올까요? 캡틴 시리즈가 추천한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컴퓨터는 스마트카밍님들 예 코골 코골 나와요 코골 부제 나와요 코골 부제 나옵니다 답장을 안해 기다려봐 답장을 안해 답장 좀 어 부굴 부제사? 아 제논 있다고? 넘긴다 그럼 야 이건 좀 아깝다 무조건 악불 저격 알았으 야 본주의 마음은 정확히 여러분들 이거 필요 없대요 필요 없대요 무조건 악불이랭 다 필요 없대 아 야 야 야 나는 나는 근데 이거 사는거 괜찮다고 보는데 제논 제논같은 경우는 부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본주가 15만원 할 때 동안 구루투 많이 보였대요 일부러 안산거야 일부러 안산거야 닥치고 넘긴다 메이드 hc 뭘 살해 병신들아 지금 내가 카툭하고 있는데 캡스톨계 맞으려고 지금 뭔소리 하고 있어 뭘 살했어 2460개 246번 돌릴수있죠 246번만은 나오겠지 246번만은 나오겠지 하트라이크 돌핀 라이프 세트 넘겨 실버 울프 넘겨 실버 울프 넘겨 롱마 넘겨 앨리스 넘겨 슈팅스타 슈팅스타 사이퍼 세트 하지만 이건 별슈스가 아니라서 살 가치도 없고 어차피 이 본주 아이디에 별슈스가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어제 봐서 좀 신기하지도 않네요 넘겨 넘겨 보도복 hc 야 보도복 안파냐 이제 여러분들 팔텐데 내가 알기로 아 파란파란파란 어 팔고 알바팩 플루피부엉이 나왔네요 플루피부엉이 150코인 한정판매거 허파 뚜라짱 이거는 뭐 한정판매도 아니고 10파울 엉마했다가 자 새로고침 슈퍼스타 슈퍼스타 이거 방어력 안좋단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상한 방어력 다 안좋대요 새로고침 특수부태세트라 하트라이크 증리 21코인 넘기고 패성장 넘기고 가놈파티 넘기고 넘기고 화점슈 헬메 하지만 골파리가 있다 어 탐장단과 골파리 있다 화점슈 헬메 무장 또 있네 이거 살 필요가 없어 이런것도 나오긴 한데 다 필요없습니다 넘기고 야 방금 뭐야 야우야 코골무제한 코골무제한 줬습니다 코골무제한 없는데 이거? 코골무제한 없는데 이거? 야 코골은 어떻게 하냐 미리 말했는데 오케이 코골 사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님 맞아요 코골 사에게 코골 사에게 하겠지 어 넌 님 누군데 님 누군데 님 누군데 어 정태기라고 말해봐요 아... 안범 지금 코코쿨 삽니다 그럼 님 믿고 사지 말라 했으면 님이 코인 보내사 먹기 산다 야 어쩔수 없어 이거 사야되 산다 와우 코코쿨샷 야 근데 이거 만약에 무제한 있다 해도 하나 또 할 수가 있네 일단 무제한 와 샀습니다 하나 샀습니다 근데 덕분에 20개 아 20번을 못돌리 20번 못돌리네요 돌리자 일단 암마뿔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암마뿔이 나와야지 저런건 다 필요가 없어 사실상 야 코어골은 솔직히 괜찮아 여러분 코어골은 좋은 선택이긴 해요 야 본조가 안된대 지금 시발 본조가 본조가 안될 시오비읍 거리는데 최정택 시오비읍 지끼라는데 일단 넘겨 2000개면 충분해 제가 설득함 나는 코어골 산거 좋다본다 내가 봤을때 코어골 좋다고 본다 코어골 좋다고 본다 이거 오늘 했을때 안뜨면 200개 지원줘 오케이 뜨겠지만 허허허허허 제발 떠라 진짜 제발 떠라 제발 떠라 제발 아 나 어제 떴을때가 오셨는데 진짜 와 헬로데스님께서 우리 4248몇사부터 감사합니다 시작과 인물집사 러블리교사 보도복 7파워 불빛사나이프 세트 넘겨 보도복 하마망 어허허허허 17코인 20코인 넘겨 슈퍼팡 파워픽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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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고 야 템포가 너무 빠른데 여러분들 왜이렇게 안나오냐 약불 존나 안나오네 뜰각이라고 뜨긴 뜰것같아 내가 봤을때 이거 30만원 했는데 안뜨면은 운영자 돈쓴 돈쓴 입장을 못벗어나지 어 지금 방송인데 지금 또 이렇게 30만원 쳐 발랐는데 안주지 그러면 30만원 해도 안뜬다고 그럼 나도 안질러 이렇게 하는거야 폴리스 세트 슈팅스타 샷건 세트 넘겨 뜨게 되있습니다 뜰수밖에 없어요 안나온다해 내 존슨 건너고 어차피 니 존슨 치토스라서 어차피 가져가지도 않는데 슈퍼파라 가고 새로고침 증리 17원 새로고침 야 드래곤 드래곤보속 세이버라이플 아 진짜 좀 좋은걸 좀 찾아보고 싶긴한다 브루톤골드 코튼골드 캡틴 세트가 나오진 않으려나 캡틴 세트 절대 안나오나 킥라이더 바나나 킥잼 설빔 한복 하트라이크 칩파워 야 의상 1페이지에 의상 5개 이런거 보셨습니까? 1페이지에 의상 5개 나 이런거 처음 보는데 짓대네 설빔만 보 아 진짜 존나 안뜬다 어떻게 안뜨냐 로미천사 456 짱짱맨 오 야 5타났다 아냐 이 5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 패셔니스타 로미천사 456 제발 로미천사 456 제발 로미천사 456 짱짱맨 야 여기서 안뜨려나 형님들 설마 여기서 안뜨나요 와 삼누이 삼누이 세트 삼누이 원래 어차피 의상은 상관없어 의상 넘겨 삼누이 보소 intern 여러분 145번 남았습니다 144 남았구요 143 만남 Joy 병원님 에틱기구 하면 악불 잘 타요 진짜요 과연 15만원 일단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 뜨면 진짜 나는 내가 봤을 때 운영자 입지가 개똥 쓰레기가 돼가지고 개쌍욕 차 먹을 것 같은데 운영자 생각 잘해야 돼 이거 또 오늘처럼 어제 한 번 줬다고 이거 또 오늘 안 주는 거 좀 그런 거 아니야 오늘도 줘야 돼 이거 봤을 때 운세에서는 투탑이었어요 투탑의 1번이었는데 아 또 한 번 삼론이 삼론이는 슈바리지 투탑 세블드 스왓 모두 목칩 파워 제발 133번 132번 131번 안 주면 나 2만원 채워놔야 할 거 같은데 내 모가지 날 알았는데 님 잘못이죠 님 잘못이죠 암호화폐 뜨는 건데 나와 야 오늘 여러분들 근데 이거 방송하기 전에 제가 민준이한테 명호낸 캐시 빌려줘가지고 민준이가 악마불 떴었었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바늘도 그렇고 써보다가 한 개 뜨면은 그 이상으로 시간대에 뭐 초기화되지 않는 이상 안 뜨는 것 같긴 해 법화가 항상 그래 왔고 진짜 새로우지 새로우지 품일집사 어 이게 여러분 바늘이 어떻게 뜨는 거냐면 여러분들 하루에 알바스러스 파워팩이 만약에 수량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절대 안 떠요 그니까 뭐 이거 미스터리 상점도 거기에 비트해보자면은 악마불이 만약에 뭐 하루에 나왔다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은 아예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랜덤이 아니에요 어 랜덤이 아니야 이건 랜덤이 아니고 그냥 하루에 정해져 있는 수량이 있는 거야 수량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망하거나 흥하거나 근데 그 흥하는 것도 돈으로 쳐발라야지 흥하는 거죠 야 이제 123원밖에 안 나왔어 형님들 악마불이 안 보이냐 갑자기 팍 하고 210개 팍 나왔으면 이거죠 형님들 진짜 이거죠 시바 진짜 명운가시다 와 여러분들 보입니까 진짜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악마불 누님이 악마불 누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와 진짜 내가 좀 바라는 대로 다 되네 이것도 딱 이제 매직코인 1000개 남는다 와 지렸고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개씹 지렸고요 와 진짜 운영자 이렇게 해줘야지 솔직히 돈 개씹 쳐발랐는데 솔직히 맡겨줘야 돼 내가 지금 악마불 뭐야 몇 명 뽑았어 두 명 뽑아서 두 명 두 명 맡겼는데 두 명 다 뽑아졌어 20만원 써서 얻은 거면 다행이에요 20만원 더 돌리면서 괜찮은 걸 사자고? 미스터리 성점이 다음에도 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야 근데 아까 에띠 추천하는 애 누구냐 기다려봐 야 에띠 추천하는 애 누구냐 에띠 누구야 나와봐 에띠야 에띠 나와봐라 에띠야 에띠 누구야 에띠 에띠 누구야 에띠 누구야 에띠 총알바지니 아 우리 총알바지니 캡패지 캡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근데 뭔가 떴는데 감흥이 없냐? 돈을 존나 쳐발라서 쓴 거라가지고 뭔가 감흥도 없고 야 나머지 코인 여러분들 제가 다 돌리면서 아이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래요 그러죠? 진짜 그러죠 나머지 코인 한번 다 돌려봅시다 턱시도 뽑아요 알았어 알았어 닥쳐 남은 여러분 남은 거는 제가 좀 돌려보면서 좀 괜찮다 싶은 거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97번 또 얘 얘 빠르게 돌리자 이거는 여러분들 가만 파티 요르르르르 나왔고 러블리 교사 총알바지님 드렸습니다 총알바지님 드렸고요 키팅스타 라이플 세트 이런 것도 나오고 세이버 샷건 일부버 샷건 아 민다호그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럼 민다호도 줄게요 민다호님이 줄게요 알았어 둘 다 줄게 왜 짜진네 Q피받는 걸로 이 죽발람들아 악마뿔 저격 성공 악마뿔 저격 성공 악마뿔 저격 성공 서바이벌 보호군 여러분 남은 거는 그냥 대충 따면서 야 패트 없이 콜 나왔다 이건 사야돼 있네 젠장 아 이게 있어 아쉽 아 참 나 이게 또 있어 버리네요 다 있어 아 뭐 다 있어 아이디 아이템 아 다 있냐 돌리고 돌리고 남은 거는 대충 대충 서렁서렁 좋은 거만 나오면 된다 야 에뛰 꼈으니까 에뛰 효과는 이지민 에뛰 에뛰는 지금 다 썼어 에뛰 효는 다 썼고 나머지 뭐 의상을 좀 무제한 좀 얻어보도록 하자 헬이 타미 스포스팸 타미 타미 내 목숨 구해줌 감사 어 편찬교로 바늘 20개 이 빠세 아 자 wiąz 스포스톰 하락할약 을 좀 싸게 살수있으면 하락할약 한번 사볼게요 이 본주가 핵작이 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하락할약 나오면 좀 그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 똥캠 저보니 마루 아 몰라 좀 이따 내가 나중에 내일 다시 보기에서 어.. 다시 보기에서 다 줄게 다시 보기에서 제일 먼저 쏘네 타이거 마스크 야 근데 이거 여러분 이번 본조가 얼마 썼죠? 27만원? 30만원? 30만원짜리 악마불 이야 슈팅스타 세트 58번 남았습니다 58번 부밀 폴리스 세트 폴리스 솔직히 별로고 하락할랴 20포인 근데 팩먹이를 하나 팩먹이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구 크강타 야 얘는 왜 능력이 다 벤펫이나 구름양에 다 몰빵돼있냐 이거 여러분도 벤펫이나 구름양에 몰빵돼있으면 갈아버리는게 현명한거에요 형님들 왜냐면 이건 무적시간이 플러스가 없어요 아레나나 뭐 클렌전이나 뭐 풀템전에서는 그 플러스가 진짜 중요한데 썬캡은 안떠요 썬캡은 내가 한번도 본적이 없어 아 썬캡 한 번 썬캡 저격 한 번 해볼까? 야 17코인 17코인 아 아니다 17코인 아니고 썬캡은 안떠 썬캡 확실히 안떠 썬캡은 진짜 안땝니다 와 도루시 세트 이쁜거 많이 나오네 여러분 썬캡은 나올만하긴 한데 안나왔어요 한 번 나온적이 없어요 모스 끼면 썬캡 나온다고 모스 한 번 떼어볼까? 아 나는 썬캡 한 번 본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봤다 하는 사람들은 꿈에서 본거에요 꿈에서 꿈과 현실을 어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꾸 막 나왔다고 하는데 돈 아까와 명호 나 나왔어 이미 악불은 나왔어 악불 나와가지고 본주가 다 쓰래 돈 낭비 심하다고? 왜? 난 뭐 본적돈이라는 뭐 나는 상관없는데 일단 뽑았잖아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다 쓸라 했어요 본주가 얼마 안남았다 42번 돌리자 이게 뭐가 나오는지 한 번 더 찾아보는 계기가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뭐 미스터리 상점 쓰실때 도움이 되는거죠 이거 본주한테 감사해야돼 야! 우리 형자 이 개씨끼들 어? 무슨 미스터리 상점 6개 의상 떠있어 야 이거 존나대박이다 형님들 그쵸? 의상이 6개 다 있네요 대박이다 죄다 의상이야 와 이거 보소? 이런 희귀한 장면을 또 이제 찾아보라고 본주가 저한테 돌리를 한겁니다 청가재 개척기 유튜브고도 우리 캐시번 어플 넥슨플레이 추천인 명예원장님들 부탁드리고요 컴퓨터는 스마트컴이 스마트컴 아시죠? 예.. 그냥 말하면 명원도 쓴다 예 스마트컴 클라스 지렸구요 야 대박이다 의상이 6개 뜨냐 보이자 버스트 라이플이야 버.. 벌압 좋은데? 벌압 벌압 좋은데? 벌압 있다 아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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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연님 반갑습니다 새로고침 슈퍼스타 벌압 얘 다 있어 근데 내가 살랑한건 다 있어 타머마 굴독에 실버올 패셔니스타 꿈꾼 헬리스 새로고침 다 필요없어 너 갈아버려 그냥 야 악마뽈 한 번 더 나오는거 아니냐 얘들아 어? 새로고침 내 악마뽈 한 번 더 나오는거 아님? 그러면 진짜 레전드인데 그러면 진짜 레전드인데 악마뽈 한 번 더 나오는거 아니야 비포골 설마 악마뽈 한 번 더 나오겠습니까? 악마뽈이 몇개째 나왔죠? 한 천 몇개였나 그때 나왔었는데 나오는거로 기억했네 자 의상을 좀 보자 한작파면 의상이 좀 떠야되는데 일단은 근데 떠도 여러분들 지금 악마뽈이 한 번 더 떠도 지금 210원이 안되가지고 150까지는 상관이 없어 150까지 의상이니까 자 마지막 하나 아 이제 그러면 또 살게 없네요 어 만약에 만약에 나온다 해도 살게 없어 7번 화이트 13번 남았습니다 12번 11번 10번 9번 8번 7번 7번 6번 5번 4번 미니미 아 미니미 여기서 또 미니미 나오냐 미니미 근데 미니미 뭐 쓰러워 없지 미니미 있을텐데 다 있네요 다 있어 있는 것 밖에 안 와 수정 수정 집사 세트랑 집사 세트랑 집사 세트랑 다 있다 진짜 다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이 악마풀 저격 총 30만원어치는 미션 성공 초창제창 유튜브 구독 녹화를 정의합니다 예방 요러